자 지금부터 내가 준비하는 거리를 소개할게 다시 나 하루 2시간 사자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준비하는 거리를 소개할게 음 니가 니가 좋아 니가 좋아하는 분모가 고충한 강아지야 어 콩고래가 있으면 꿇어봐 그렇지 아니 씩씩하게 얘기하지 이렇게 춤추고 하지 말고 그냥 씩씩하게 차려 나는 아니 춤 아니니까 차려 차려 나는 이수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준비한 동무가 이야기 공고리를 거기를 소개할게 동무가는 니가 니가 좋아하는 동무가의 동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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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충은 강아지야 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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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꼼꼼하게 있어만 물어봐 그렇지 오 완숭이다 퍼펙트 가 고마워 고맙다 대학 감사합니다.